네, 자, 업범 문제는 그렇죠? 28번 문제입니다. 수능 28번 문제입니다. 2018년도 수능 28번 문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죠? 자, 업범 문제는 항상 뭐죠? 여러분들? 짠짠짠, 오케이, 동사 개수와, 동사 개수와 무슨 개념? 오케이, 상대 개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동사 개수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상대 개념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Psychologist who studied giving behavior. Giving behavior라는 것은 이제, giving은 나눔이죠, 나눔. 나눔 행동입니다. 남에게 남은움, 그렇죠? 뭔가를 베푼다든지, 그렇죠? 자선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giving behavior를 연구하는, 그렇죠? giving behavior를 연구하는, 자, Psychologists, 심리학자들은, Have noticed, 자, 이렇게 주목해왔습니다라는 얘기죠. 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자, 몇몇 사람들은요, substantial이 무슨 말이에요? substantial. 엄청난 뜻이죠. 상당한, 상당한 뜻이죠. 엄청난. 상당한 양을, 상당한 양의 액수를 누구한테, 하나나, 또 두 개 정도, 자선 단체에다가, 몇몇 사람들은 돈을 기부하고, Wow, 반면에, 반면에, 반면에 뜻이죠. Wow는 반면에 뜻입니다. 짠짠, 짠짠짠, 반면에, Others. Others가 누구죠? 여기죠. Some people이고, other people. 또 다른 사람들은요, 소량을, 소액이죠. 소액, 소액을 많은 자선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부 행동, 기부 행동을 관찰하는 심리학자들이 쫙 관찰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액을, 엄청난 돈을,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 그렇죠? 한두 개의 자선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액, 정말 작은 액수를 많은 기부 단체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자선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여기에 3인칭 단순간의 복수이기 때문에, heads가 아니고, have을 사용했죠? 동사 개수, 맞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동사 세 개죠? 네, 하나, 둘, 세 개 맞죠? 좋습니다.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자선 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는, those, 사람들은 seek, 추구합니다. 찾아요. 뭘 찾아요? 증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고액을 한두 개의 자선 단체에다가 뿌리는, 그렇죠? 도와주는 그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요. 뭐에 대한 증거를 찾아요? What the chair is doing? 그 자선 단체가, 그렇지? 하는 것을, 자선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찾습니다. 여기 보면, what now죠? 이것이 이제 의문대명사, 그렇죠? 또는 관계대명사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거든 이거든 간에 관계없이,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되는데,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면, the charity가 주어잖아요. is doing이 동사죠? doing, 하다, 뭐뭐를 하다,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왼쪽에서 선행사도 없고,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두 군데의 자선 단체에다가 돈을, 고액을, 그렇죠? 기부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찾는데요. 그 자선 단체가, 그렇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증거를 찾아요. 그리고, wha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이때 EC 뭘까요? 이때 EC? 자, 그것이, 그것이, 그것이죠?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없는지. 이때 EC 뭘까요? 자선 단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선 단체가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도 찬다는 얘기죠. 여기 잘 보시면요. what? 뒤쪽에 반도 뭐라 했습니까?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어가 되고, 이렇게 동사가 되고, positive impact가 목적어인 겁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라면, what?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완전한 불완전이라는 상대게 되면서 어긋났습니다. 답은 2번도 이겼습니다. 문명상 뭐에 대해서 그러면, 아하, 그 자선 단체가 정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whether, whether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인지, 안인지, 인지, 안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자, 만약에 그 증거가 나타낸다면, 뭘 나타내요? 그 자선 단체가 진짜 남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면, 그들은, 그들은 엄청난 기부를 합니다. substantial, 엄청난 뜻이죠, 그렇죠? 엄청난, 상당한, 엄청난, 그렇죠? 이런 뜻이죠? 자, 됐나요? 이게 주어가 되고, 베이비 주어, 베이비 동사가 되고, 타동사 다음에 되시어 왔으니까, 이 대사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irs, 근데요, 소액을 많은 자선 단체에다가 뿌리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are not, 그렇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디? be interested in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없어요? whether what they are doing helps others. 그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시작.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야? 자선 행위죠? 자선 행위, 기부하는 것, 기부 활동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게 뭔데? 소액을, 그렇죠? 소액을 많은 단체에다가, 자선 단체에다가 뿌리는 것. 이걸 말하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what they are doing 나왔는데, 비동사 다음에 ing 왔죠? 맞나요? 그 다음에 what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와 되는데, doing에 대한 목조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3번도 이상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남들에게 도움을, 그렇죠? 여기 이제 baby 주어가 되는 거죠? whether 속에 주어야, 이것이 동사인 거예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을 여기서는 3인치 단수로 본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때 weather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이 weather와 같단 말이에요. 그치?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weather가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그렇죠? 그들을, 그들이 누구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소액을, 소액을, 그렇죠? 많은 자선한체에다가 뿌려주는,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따뜻한 불빛 기부자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부른다는 얘기죠.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makes them feel good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자,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뭔가 남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소액을, 소액을 많은 단체에다가 이제 기부하잖아요. 뭐, 100원씩, 100원씩 해서 뭐, 10분하면 천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분하면 만원이잖아요. 만원 가지고 이제 백분대를 뿌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뜻이죠. 자, 그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주어되겠습니다. 이것은 makes them. them이 누구죠? 그들이죠? 그들에게 느끼게 만들어요. make 사액 동사니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되겠죠. 맞나요? 여기 them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them. them이 나왔으니까 복수 명산, 복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받으려는데, 이 they가 바로 온 거죠. 자,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 또 보면요, them selves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이게 knowing이죠. 주어하고 목적이랑 같을 때 them selves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는 knowing이고, 목적은 them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em selves을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들이 지금 뭔가 남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자, feel 다음에 뭐죠? feel 다음에는 또 형용상 뭐죠? 네, 형용상입니다. 자, 뭐에 관계없이? regarding us, regarding us, regarding us, 뭐에 관계없이. 시작. 뭐, 뭐에 관계없이. 자, 뭐에 관계없이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까? 자, impact of the donation. 그들의 기부의 영향력. 그들이 기부한 것이 남한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관계없이. 일단 내가 남한테 뭔가를 베푼다는 자체가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In many cases,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경우에, the donation, 그 기부 액수가 너무 작아서, so that, 너무나 작아서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는 기부는 소액이니까, 10달러 이하라는 말이에요, 10달러 이하라는 거죠? 응, 10달러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이니까, 그렇지? 많은 이하 뭐 이렇게, 그렇죠? 천 원이라고 하면 뭐, 1달러면 천 원이라면, 그렇죠? 만 원이니까, 만 원 이하. 만 원 이하의 소액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요, 그들이, 자, 만약에 they stop, 잠깐 멈춘 다음에 to think,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아마 깨달을 거다. 뭘? The cost of processing donation, 그 기부금을, 어떻게 해요? 이 처리하는, 처리 비용,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또 전달해주고, 그렇죠? 이걸 은행에 맡겨놨다가 또 만들어서, 이걸 또 해당 가난한 사람한테 이동시켜주고, 전달해주고 하는 이 과정이죠. 이 기부금을 처리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 과정이, It's likely to exceed, 아마 더 클 것이다. 뭐보다? 이익보다. 어떤 이익이죠? It brings to the charity. 이 시 뭘까, 이 시? 이 시 바로 뭐냐면, 그 도네이션이죠. 그 사람이 만 원 낸 거, 그 도네이션이 그 자선단체에게 가져다주는 그 이익을 초과할 것이다. 뭐뭐를 초과하다. 그러니까 소액을 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액이 어디에 잘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낸 것만으로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그런데 고액을 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10억을 냈어, 그럼 어떻게 10억 낸 것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소액 낸 사람들은, 내가 뭐 만 원 낸는데, 이 만 원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만 원을 걷어가지고 이걸 처리해서, 담당자한테 나눠주고, 그치? 뭐 이런 거. 이런 과정이 더 이익보다, 그렇죠? 내가 만 원이 이 자선단체에 주는 이익보다, 이 만 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 비용이, 더 비용이 많이 나갈 거라고 그들은 깨달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 기부금이 너무 작아서, 10달러 이하니까, 그들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to 동서 맞습니다. stop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stop 다음에 이렇게 ing 오기도 하고, to 동서 오잖아요. ing 오면, 뭐 뭐 한 것을, 그치? 뭐 뭐 한 것을 멈추다 뜻이에요. 또 뭐 하고 있는 걸 멈추다 뜻이고, 이것은, 자,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야. 뭐 뭐 하기 위해, 뭐 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렇게 됩니다. 멈춘 후에, 잠깐 멈춘 후에, 뭐 뭐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멈춰서, 그들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본다면, 아, 그들은 아마 이렇게 깨달을 거라는 거죠. 아, 내가 낸 돈보다, 그 돈 낸 것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돈이 어디 사용이 되는지 추적하지도 않고, 그치? 하지도 않고, 여기 나오죠?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자선 행위가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나타난 불빛 기부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정답은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 있죠? 네,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